2024년 9월 1일 새벽 12시 31분입니다. 뉴스는 전에 본 것도 있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나고 지금 밖에다 들어와서 뭐 특이상황이란 아니지만 한화 쪽에서 한화우션이죠. 그 MRO 수주를 먼저 했고요. 현대 쪽보다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현대 쪽에서도 나올 거예요. 왜냐하면 그쪽도 한번 왔다 갔거든요. 한 쪽보다는 두 쪽에 갇혀서 하는 게 더 안전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뭐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SM 뭐 NCT 뭐 잠깐 이것저것 나오긴 했는데 크게 뭐 지장 있지는 않고 SM 같은 경우는 그냥 빠질 때 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들고 환율 이슈로 2분기, 3분기 괜찮을 것 같고 3분기 좀 빠졌지만 다시 환율 올라갈 걸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네 뭐 괜찮다. 빠질 때 많이 사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버추얼 아티스트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버추얼 아티스트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성공한 사례가 없죠. 거의 이런 건 할 거면 만화 캐릭터나 이런 쪽이 좀 잘 됐고 버추얼은 아직 네 좀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실적 추정치 이런 게 있었네요. 전기차 화재, 디페이크, 70대 운전자 이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언론사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으나 이제 그 주도주들 돌아가듯이 뉴스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됐으나 디페이크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계속 있었고 최근에 좀 갑자기 뉴스로 좀 많이 나왔다는 거 예전에 그 고령노령자 이런 것도 그렇고 이슈가 돼서 되는 경우도 있고 만들어서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디페이크 쪽 관련해서 이제 최근 좀 많이 트였죠. 죽었다가 나중에 한 번 다시 또 생길 거예요.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수익 나시는 분들은 좀 정리하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하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. 네오이즈 고양이 아스프 이거 이렇게 업데이트 뭐 이런 게 있었고 다른 거는 지금 당장은 생각 안 나가지고 제가 밖에 나갔다 왔더니 STX부터 보겠습니다. STX는 좀 올랐다가 다시 6천 아래 그래서 6천 아래에서 다시 사면 6천 원까지 가겠죠. 이 정도면 약간 좀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더 빠졌을 때 사서 6천 원 정도 단기적인 관점이지 장기적인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로 올라갈 게 없어요. 여긴 올라갈 게 없고 뭔가 큰 게 하나가 나오긴 할 거예요. 조만간이든 한 1, 2년 사이에 곧에 한 번 툴 튈 때 한 번 정리했다 다시 사는 게 좋을 겁니다.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린로지스도 이제 많이 올렸다가 쭉 빠지고 있죠. 빠지고 있고 여긴 이제 유상증자 발표했잖아요. 그래서 끌어올리긴 할 거예요. 한 번 그래서 이 정도면 작업 해볼만 합니다. 더 빠질 수 있으나 이 정도 해서 위로 한 번 튈 때 한 번 정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또 한 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단타를 한다면 단타를 아니면 약간의 스윙 정도 박스권 작업한다면 해도 나쁘지 않을 정도 구간이라고 봅니다. 현대 HD 현대마린 엔진 이름 바뀌어 가지고 좀 적응이 안 되는데 구 STX 중공업이죠. 이 정도면 빠질만큼은 좀 빠진 거고요. 2만 원 아래에서 좀 더 샀어요. 서브 쪽은 현금 다 썼고 메인 쪽은 그냥 냅뒀고 다른 거 작업하느라고 뭐 많이는 아닌데 아무튼 현금 있는 거를 좀 다 샀고 그다음에 2만 원에서 2만 천 원 정도 오면 최소 절반 정도는 이제 추미한 거는 또 다 정리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. 메인 쪽은 아예 안 건들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올해 안에는 정리할 것 같긴 하거든요. 어차피 금투세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도 한 번 타이밍에 뭐 군수 MRO라던가 현대 쪽 수주 나오는 거나 이런 거지 고부가 같이 있는 게 11월 정도부터 해가지고 딱 나온단 말이에요. 3분기 고즈음 해서 한 번 튈 때 비중을 좀 많이 메인 계장 쪽도 좀 줄였다가 다시 좀 작업을 다시 좀 빠지면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. 근데 급등이 좀 급격하게 나와줘야 돼요. 이런 식으로 좀 나와줘야 정리를 할 예정이고 이 정도 올랐기 때문에 50%만 올라도 거의 3만 원 되겠죠. 네 이렇게 될 거라서 최소 그 정도 이상해서 정리할 거고 서브 쪽만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. 4989 계속 하고 있습니다. 뭐 메인 쪽은 아직 건들지 않았고 그다음에 HMM 여기는 뭐 여전히 그냥 박스권에 가까운 정도 수준입니다. 뭐 딱히 뭐라 할 건 없고요. 유니스는 이제 800원 찍고 좀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죠. 내려갔다가 또 한 이 정도까지 헤리슨이 지금 조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튀긴 할 것 같고 거래량 보면은 여기다가 이 위로 한 번 더 튈 것 같아요. 천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변수는 있지만 헤리슨이 계속 우세하다는 가정하에 이 정도면 탭할 만하다. 지금 다른 게 지금 딜레이 돼서 지금 안 사고 있는데 딜레이 안 됐으면 조금 더 섰을 것 같긴 해요. 왜냐하면 유중가도 유중도 되잖아요. 전에 했던 거. 그래서 노래 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. 회사 자체가 좋진 않아요. 대한전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냥 차트로 보면 그래도 한 번 건드려봐도 될 정도 이긴 한데 악재가 한 번 있잖아요. 그래서 LS 쪽이랑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일단은 한 번 더 밑으로 더 내려온다면 많이 만 원 이하라던가 이럴 때면 또 한 번 건드려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추멸을 좀 한다거나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. 단기적으로 봐도 이 정도면 차트 좀 전에 보셨겠지만 좀 올라갈 정도의 그건 있습니다. 증시가 좀 상승한다면 상승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정도 위치이긴 합니다. 그리고 SM라프 디자인 여기 한 번 트였었는데 제가 못 팔았고 여행 중에 그리고 이제 좀 내려오고 있는데 1400 아래는 그래도 뭐 괜찮다고 봐요. 증시가 이제 급락이 한 번 나오게 되면 확 밀릴 수는 있겠으나 이 정도면 1400원일 때 수익인 구간 이면 괜찮다. 사실 조금 사긴 했습니다. 1370 구간에 사긴 했는데 많이는 안 사서 그냥 뭐 전에도 1300원 구간에 샀잖아요. 샀다가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고 다시 내려왔지만 이제 잠깐 여행이 잠깐 끝났기 때문에 반응이 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펄어비스 이거 발표되고 나서 쭉 빠졌는데 그동안 올랐던 거 다 뱉었잖아요. 여기서 한 번 내려온다. 그럼 여기서 한 번 천천히 이 구간에서는 계속 매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서 내려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구간이긴 한데 이 정도부터 해서 약간씩 내려갈 때마다 조금 좀 정립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. 이제 내년에 나오긴 한다니까 이건 깨져버리면 모르겠지만 중간중간 트레일러 영상이라던가 이런 거 나올 때 호평 나오면 그때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급락 급등 이런 게 나올 건데 그래도 수익 낼 구간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. 그리고 GS리테일 여기는 뭐 박스관이죠. 계속 여기는 중간 지점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홀딩 구간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배당 주니까요. 그리고 인적 분할할 때 한 번 튀긴 튈 것 같아요. 한 번 위로 그냥 그동안 오른 게 없었기 때문에 가긴 갈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많이는 안 가더라도 여기도 약간의 인적 분할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상하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서 좀 올랐을 때는 비중을 좀 내리는 게 낫잖아요. 또 주봉 월봉으로 보시고 이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키스트 이 정도면 괜찮아요. 네 괜찮고 한 번 튈 때 또 정리하시면 됩니다. 일단은 근데 좀 길어질 거라서 당장은 안 사는 거 좋고 급락장에 한 번 푹 내려오면 그때 좀 담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당장은 미이증시도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전체적으로 침체가 개인적으로는 한 번 충격은 크게 한 번 두세 번 정도는 툭툭툭 올 것 같거든요. 그 때를 위해서 현금 좀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위니푸드 위니푸드가 또 연기가 됐죠. 이번엔 연기가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왜냐면 빠듯해가지고 설마 했는데 연기가 또 됐습니다. 어쨌든 다른 건 다 됐고 일단 검토잖아요. 근데 검토가 얼마나 걸리는지 또 모르죠.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9월 말 10월 초 10월 초 이지만 제가 봤을 때 11월까지도 미뤄질 확률이 높다. 왜냐면 12월 정도 되면 또 발표가 나오거든요. 3분기 그러면은 올해가 지나가기 때문에 되긴 될 텐데 어쨌든 이제 청개구리 같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일단 회사는 실내는 제가 전부터 한 번 없어졌다고 했잖아요. 여전히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러나 상장이 전 되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빠져서 더 샀습니다. 네. 전 더 샀고요. 계속 샀어요. 계속 얼마까지 산지 기억 안 나는데 1719까지 산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보니까 1719까지 해서 1730이 가장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윗구간도 샀습니다. 여기 1800원대도 조금 샀고요.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거는 1970 정도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떨어지기 전에 시외 마이너스 10% 정도였고요. 요 날도 1980 옛날 780 정도까지 올랐거든요. 그래서 요 구간이 저항구간일 거예요. 그래서 올랐다가 여기 보이시죠. 여기 요 구간 요 정도 10에서 한 80 2000 사이 요 정도에서 한번 튀면 툭 내려왔다가 내려올 확률 높습니다. 물론 뉴스나 이런 건 호재공식 뜬다면 넘어가 버리겠죠. 근데 한 번에 안 올라갈 거고 단기로 나오면 왜냐면 연기될 수가 있으니까 어떤 호재가 나오더라도 많이 튀면 다시 2000 정도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. 초반에 그러다가 밀리다가 올려가든 아니면 버티든 그거는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. 대략적인 예상은 그렇고 요 정도면 살만하다 좀 더 밀릴 수 있냐 라고 하면 밀릴 수 있습니다. 요 정도까지 1500까지는 힘들 것 같고 1600 정도까지는 더 밀릴 수 있으니까 나눠서 더 살 현금은 좀 당겨놨고요. 다른 거 좀 더 팔았어요. 팔아가지고 좀 당겨 놨고 요걸로 어쨌든 수익은 2000원 위에서 판다고 생각하면 꽤 괜찮거든요. 이것도 한 20% 돼요. 그래서 좀 더 사놔가지고 추미한 거 한 절반 정도는 털고 밑으로 빠지면 다시 사고 이렇게 할 거예요. 전에 반등 나오는 것처럼 요 정도 요 정도 느낌이겠죠. 올라갔다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좀 빨라질 수도 있어요. 만약에 결과 중간에 검토가 빨리 나와버리면 일정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갑자기 확 튈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는 모아도 된다.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계속 사고 있어요. 저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. 찔끔찔끔찔끔 사다가 요식에서 조금 많이 샀는데 더 빠지면 더 다른 거 좀 정리해서라도 살 겁니다. 수익 중인 거 정리해서 비중을 많이 높일 거고 상장 취소까지는 거의 안 될 거라고 보시면 되지만 회사는 일단 신용을 잃었다.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스튜디오 드래곤 어느 정도 약간 반등이긴 한데 연말까지 해서 요 정도 아랫구간 요기쪽 요기 아래 요 정도면 괜찮으니까 매수해도 괜찮다고 봅니다. 안전위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러다가 또 미디어 쪽 한 번에 또 막 몇 개 터지고 그러면 한 번에 막 오를 거거든요. 그때까지 버티시면 돼요. 고려 신용정보 여기는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. 뭐 그냥 그냥 고만고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배당주니까 뭐 만 초반 200원도 나쁘진 않죠. 정도도 사도 나쁘지 않고 만 원 아래 내려가면 더 좋고요. 네오이즈 여기는 그냥 그냥 횡보 구간 정도로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요거 두 개는 특별히 안 보고 있어요. 안 보고 있는데 내용도 별로 없고 중간중간 이제 이 터닉스 같은 경우 좋은 호잿거리 한 두 번씩 나와주기는 좋습니다. 코엘 패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정도 2000원이었잖아요. 밑으로 크게 밀릴 확률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요정도에서 한 요정도까지는 올라갈 걸 계산해서 작업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. 2500 초반에서 꺾였죠. 요정도까지 다시 올라갈 확률은 없거든요. 요것도 한 10% 돼요. 그래서 춤에 좀 더 했다가 2000원 초반 정도 2020원 2200 아래 요정도 200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사서 1500원 정도 찍을 때 정리하면 왜냐면 한 번에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거래량이 한 번 몇 번씩 툭툭 나와줘야 되거든요. 그게 없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나오려면 테마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2500원 정도 한번 털고 다시 사고 하면서 작업을 시드를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. 폰드그룹은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구경 중이고요. 글로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전에 FNF처럼 이런 게 나오지 않는 한 만들까 싶고 한 번 이렇게 줬기 때문에 중간에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갈 수는 있어요. 근데 일단 너무 이 정도 물리하고 계신 분들은 탈출 못하니까 여기서 사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반등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버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안 보고 있는데 그냥 뭐 테마나 이런 걸로 보고 있고 셀룰메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사고 싶은데 좀 참고 있어요. 여기 좀 다른 거 정리되면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. YG 플러스 좀 빠졌죠. 조금 올랐다 빠졌는데 이 정도면 해볼만하다. 내년까지 해서 천천히 모으다 보면 이 정도 평단이면 수익이 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더 사야 되는데 저는 좀 다른 거 작업 하느라고 못하고 있지만 아무튼 여기도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에코솔루션 가지고 있는데 약간 수익이었다가 약간 마이너스 여기도 좀 사볼만해요. 회사가 괜찮아서 아직까지는 화청기 같은 경우 3천원까지 또 한 번 찍기 좋잖아요. 그래서 아래에서 좀 천천히 사시면 괜찮은데 왜냐면 테마주가 있기 때문에 조국 테마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회사 매출이 좀 전에 보니까 좀 빠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약제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나쁘진 않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해리슨 쪽이죠. 고형의 항으로 이제 가는 것 때문에 해리슨 당첨되면 빵 찔 거예요. 아마 그런 테마로 해서 작업하기는 꽤 괜찮아요. 단타하기 이렇게 안 하고 있지만 한국조선의 항도 조정 어느 정도 좋죠. 조금 더 빠질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뭐 추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뻗쳐볼 만한 구간이라고 보면 되고 하나우션은 MRO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올라가고 좀 더 올라가도 전 된다고 보는데 3분기 정도 발표 나올 때쯤 조선주 아마 지금보다는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봐요. 특별한 일 없으면 네 그거는 있고 아무튼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